x에 대한 2차 분용식의 해가 이렇게 주어졌어요.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죠. 그랬을 때 x가 2보다 크고 9보다 작다니까요. 얘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. x-2, x-9가 0보다 작다. 여기서는 a 정도 하고 a는 0보다 크다. 이렇게 식을 쓰시면 되겠어요. 그랬을 때 fx2x2를 만족시킨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죠. 그러면 x에 2x 플러스 1을 넣으면 되요. 그래서 a,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, 2x 플러스 1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다. 이렇게 풀면 2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8 0보다 작다. 이렇게 풀면 되죠. 네, 청소기술과학위에서는요. 얘를 4로 2를 묶어서 좀 빼주면 얘는 어떻게 돼? 2x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얘는 2x 마이너스 4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므로 얘는 4a 이렇게 쓴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1, x 마이너스 4 0 이렇게 쓸 수 있다. 그러므로 얘는 다시 12값은 x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4 이렇게 쓰면 되요. 컵뉴은 어떻게 되죠? 정수의 개수니까요. 1, 2, 3, 3개? 네, 그래도 3개?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.